자 오늘 해볼 게임은 쉐도우 워리어 2 입니다 아 소리 커 옵션 비디오 야 HDR도 지원해? 이거 뭐지? 엔비디아 멀티레솔루션 쉐이딩 이거 뭐야 이거? 이거 뭔지 아시는 분? 엔비디아 멀티레솔루션 쉐이딩 이거 끄는 게 좋아요? 어그레시브 하는 게 좋아요? 컨설베이티브 하는 게 좋아요? 엔비디아 멀티레솔루션 쉐이딩 이거 뭔지 아는 사람 있어요? 엔비디아 멀티레솔루션 쉐이딩 끄는 게 좋은 거예요? 알겠어요 끄는 게 좋은 거예요? 알겠어요 아 아 아 헷갈리게 해 놨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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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뉴게임 캐릭터 이거 멀티도 되네? 아 이거 난이도구나 호흡도 되네? 보금이 좀 크다는 원성이 있어서 조금 줄이도록 할게요 뭐야 소리가 또 작아 왕 왕 왕 왕 왕 왕 너무 늦어 5.30분에 남겨둬 4.30분에 남겨둬 이 작업을 특별히 선택했다고 트랜지트는... 좀 어려워 자막 내가 안 켰나? 자막은 내가 안 켰나? 음.. 어차피 아키 내가 더 큰 발을 구할까? 아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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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은 없다고 모든 사람이 안 한 발을 구할 수 있어 좋은 하루, 와이크 너는 내 발을 구할 수 있어 너는 내 발을 구할 수 있어 내가 발을 구할 수 있어 내가 도망가야 해 내가 도망가야 해 내가 내 발을 구할 수 있어 오! 지팩 저소! 자막을 켜줘야되는데..잠깐만.. 옵션이 어딨지? 어디서 켜야되는데.. 자막 켜는거 없는데? 맨 위에서 두번째 아 여기있구나 땡큐 루가 라운드 엘비가 오케이 다 뽀길 수 있네 총 들고 칼을 쓰는 이유가 뭔가요? 나한테 물어보면 안되지 이 게임 제작자한테 물어봐야지 나도 이 게임 처음하는데 에이에이를 누르면 하이점프 대시 오 오 돌도 뵐 수 있나? 방금 1초 사이에 칼을 15번 휘둘렀습니다 못 봤죠? 난 봤는데 다시 잘봐 한 번 휘둘릴 때 열다섯 번 휘둘러 어? 거리가 안맞아 스커리가 파인드 앤 스틸 앤 미스테리우스 아이템 야쿠자 야쿠자에게서 이상한 아이템을 찾은 다음에 훔치시오 뭐야 떨어질 때 어떤 데미지도 받지 않습니다 농담 아니고 시도해보세요 이 새끼 그짓말 같은데? 오 지짜네 낙법이야 싱글 밀리어택은 아 볼텍스 와 뭐야 이거 어지러워 이거 뭐지? 기술표를 하나 못봤는데 하나 뭐였습니까? 하나가 이거고 이거고 하나가 이거 하나가 이거 하나가 이거 하나는 또 세 개 있었는데 하나 못봤어 하나는 또 세 개 있었는데 하나 못봤어 하나는 또 세 개 있었는데 넓히면 좀 너무 어지럽지 않을까? 포부값을 조절할 수는 있어요 100까지 있으니까 85까지 한번 안 바뀌었네 봐봐 이렇게 높이면 좀 더 어지러워 아까 75가 제일 난거야 75가 치 슈라인 풀리 리제네레이트 유어 치 치가 뭐야? 치 치 리콰이어 캐스팅 파워 75가 제일 날거야 하다 pow 다 시 하다 아 기 중국어로 치 를 기 라고 한단다 기 오 기 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플레임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아, 이제 리제네레이션이 3초, 2초, 1초 근데 지금 피가 풀이라서 이건 뭐지? 아머슈라인 아머슈라인은 탄창을 풀로 채워주는 칼이 제일 좋은 것 같아 하나 둘 셋 후잇 후잇 어, 터진다 후잇 체크포인트 이거 뭐지? 아, 나이스 그러다 우린 그렇게 싫어하는 거잖아 오쌰 범기를 날리잖아 뭐야 저걸 또 아 저게 계속 쟨대네? 아 피했어! 아이씨 오, 쎈는데? 더위다 죽었어요. 이 공격에 한 캐다로운 모습을 준비해 주시고 이 공격에 한 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 공격에 한 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 공격에 한 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 이 공격에 한 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는 내 любимая 것들은 노래도왔나요? 마노! 펑 마이 라이프 브라보우 브라보우 펑 마이 라이프 그릇 스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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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하면 터지냐 이거 힐링 슈라인 아 괜히 피치łych네 아쉽다 아쉽다 이거 오히려 3인칭으로 만들었으면 좀 대박났을 것 같은데 왜 1인칭으로 했을까? 둠이나 뭐 두쿠누캠 같은 이미지를 하려고 그랬나? 1도 그랬으니까 뭐 성격이 데드프라가 비슷한가봐 이게 체크 포인트네 이게 이쪽으로 길이 있고 이쪽으로 길이 있어요 어디로 갈까요? 어디로 가도 똑같겠지 이거 왜 안맞아? 어 예 뭐야 이거 업그레이드 무기랑 아머랑 파워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업그레이드 데미지 4% 증가 칼에다가 오 시스템은 괜찮은데? 치명타랑 뭐 디아블로처럼 잼 시스템이 있는데 약간 rpg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rpg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rpg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대시가 있는 걸 까먹고 있었네 아 이거 뭐지 이거? 아 이게 만화구나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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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라이밍? 클라이밍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? 아 그냥 올라가면 돼 히어로 랜딩 히어로 랜딩 히어로 랜딩 스킬이 뭐 그렇게 많아 히어로 랜딩 히어로 랜딩 히어로 랜딩 히어로 랜딩 더 사용이 필요없습니다 아리철님 감사합니다 아니 느낌 나쁘지않아 스카이림 하는거같아 액션 스카이림 내 차 여기 있네 먹기 전에 보는 사람은 어지러울 수 있는데 하는 사람은 별로 안 어지러워요 전체를 보니까 어지럽지 하는 사람은 관역만 본다고 뭐야 어디어 마무시 헤이카와 대화하시오 왜 안 죽겠냐 마무시 헤이카은 아, 혹시 콜블라이드 소시오파틱 모바스인가요? 하지만, 그는 어떻게 데코리할 수 있는지 알아요 마무시어 짓수 와아, 멋져 경호는 다 여자네 아, 설마 보스가 여자? 서로 알아요? 몇번째 가미코가 사라졌다고? 그것은 괜찮아지? 너의 반건이 없을 것 같아 너로 뜯을 것 같다고 아... 알겠어 뭔지 알겠어 큰 박보선은 너랑 죽는래 뱅뱅을 넘어가는거 두번째 멜라비 헤딩? 더 중요한 말 그는 티켓을 구매했어? 두는 내 차례 질라의 연구실은 너무 경비가 사뭄하기 때문에 조용히 몰래 들어가야 된대요 10만원 줄게 나 이렇게 싼 남자였어? 10만원에 하다니 10만원에 하다니 그녀가 가라지마 그녀가 그녀가 죽으면 정원에 뿌릴꺼야 망치지마 만약 그녀가 죽으면 네 손가락 하나하나 다 잘라가지고 정원에다가 뿌릴꺼야 무서운 여자구만 아 보상 먼저 받고 만원 스킬 포인트 하나 땡 어 어 어 어 샷건 조스 스킬 포인트를 받았습니다 스킬 라이프 마스터리 콜 오브 메딕 이거는 최대 체력 올려주는거고 이거는 적들에게서 메디킷을 획득할 확률이 높아지는거에요 이게 낫지 않을까 콜 오브 메딕 근데 레벨 1이 찬스가 10% 올라가고 이거 PVP 10 올라가네 메딕 메딕으로 가자 업그레이드 파이어 칼에다가 하나 박아줄까 파이어 데미지 DPS 85 자 질라의 연구실로 여행을 하시오 자 질라의 연구실로 여행을 하시오 흠 다른 스킬도 있었다고? 못봤는데 좀 이따 확인해 볼게요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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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로드 안끝나 마이 히어로 마이 히어로 다른것도 있네 파워 기이 마스터리 카르마 하베스터 블렛 파우치 스팅은 뭐지? 파워풀 스테빙 어택 베스트 포 고잉 마노 어 마노 스킬 보수이고 이렇게 기를 모은 다음에 한방에 찌를 수 있어요 엑세스 디나잇 질라의 병사들에게서 카드를 획득하시오 이 병사들에게서 카드를 획득하시오 아 짜증나 이 병사들에게서 카드를 획득하시오 아 뭐 포칼 이펙트가 이렇게 커 아 이거구나 체력 아 체력 많이 주네 확실히 겁나 빠르네 저 어 뭐야 깜짝이야